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인천시 남동구의 만수동입니다 수인산업도로와 제1순환도로 그리고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남동구 만수동의 아주 저렴한 가격의 다가구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만수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장수동의 인천 대공원과 제2경인고속도로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리한 교통망이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거머리산 아래의 주거단지 쪽에 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이루어진 주거밀집지역의 주택가이구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이곳 주택가 골목도로와 직접 접해 있는 널찍한 대지와 넉넉한 건평을 갖춘 아주 저렴한 가격의 주택입니다 지적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형태의 남서양의 주택이구요 대지 52.4평과 건평 81.8평으로 이루어진 지하 1층의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연화조 단독주택이구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상대보호구역의 주거환경정비구역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층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지상 3층 건물처럼 보이는 단독주택입니다 1층 같은 반지층은 29.2평의 대피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상황은 2개 세대의 주택으로 사용 중이구요 1층 주인세대의 1세대와 2층 1세대로 되어 있는 아주 저렴한 매매가 3억 5천만원의 주택입니다 현재 임대는 1층 같은 반지층이 공실로 되어 있구요 2층 1세대만 보증금 천에 월 80만원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까지 낼 수 있는 넉넉한 면적의 주택이구요 초중고등학교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인천의 남동구는 인천대공원과 서울의 습지생태공원 등 인천의 명소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입지입니다 모래내 재래시장과 대형 쇼핑센터가 아주 근거리에 있는 생활 인프라 아주 우수한 만수동입니다 주인 사정상 급하게 매매하는 저렴한 가격의 금매 물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서 소재한 생활 인프라 아주 우수한 입지에 시세대비 아주 저렴한 금매 물건의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